안녕하세요 여기는 정기도 포천시 신북 온천 안세진이 나 혼자 산다 때 빼고 광내로 왔습니다 온천수 태어나서 온천수는 거의 다섯 번도 못한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여기를 1년 전에 한번 또 와봤던 것 같은데 오늘 조용히 조용하죠 자 잠시 제가 말을 멈추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보통 차소리 드드드드드드드 땅 파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현대인은 소리에 공예에 살고 있는데 특히 안세진이 개소리 특히 안세진이 나 혼자 산다 개소리 너무 좋아요 코로나라 사람도 없고 척막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더 좋은 온천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핸드폰 번호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한번 포천시 관광 안내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 가다가 포천시 홍보돼서 되겠다 저기 한탄강 하늘다리 폭포 산정호수 백운계곡 여기가 신북 리조트인가 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 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가 포천 이 넓은 땅에 제 땅은 한평도 없네 뜨발 여기 주말 여행 너무 좋습니다 아직 나라에서 그 위드 코리아나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막 80명씩 죽고 환자가 막 병상이 없는데도 죽어야만 죽어나가야만 병상이 생긴대요 그래도 위드 코리아나를 풀지 않아요 완전히 데드 코리아나요 데드 코리아 아 정말 정말 이쯤 되면은 막 죽어나가고 아프고 그러면은 빨리 그만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금지를 안 시키는지 저는 돌대가리라 그 이유를 대학 나오신 높은 분들이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각장 있네요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정말 겁이 나가지고 또 단속은 조금만 실수하면 과태료 150만원 방문객은 10만원 막 조져버리니까 숨을 못 쉬겠네 살기가 더 힘드네 위드 코리아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더 힘드네 여기 또 아주 이쁜 아 이쁜 멋진 조각 작품이 있네요 안세진이 나 혼자 산다 오늘은 온천 제가 구경 왔습니다 우리 아기 아기를 안고 있네요 태양을 등지고 걸어야 되니까 머리에 쥐고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컸다고 하더라구요 들은 얘기입니다 저렇게 저렇게 바구니 우리 오마니께서 저렇게 나를 뒤에다 지고 저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쌀밥 한 그릇 주면은 그냥 개새끼 달려들듯이 그냥 쌀밥에 미쳐가지고 먹었다는 안세진이 어렸을 때 일화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은하네요 그렇게 아씨 그렇게 매달 동양에서 먹어서 그런지 아 이 나이 되도록 나 혼자 살고 아 여자랑 하룻밤도 못 있어봤네 뜨봐 여기 신천 온천수 안 내고 여기 이제 입구 출구 되겠습니다 무쪼록 위드 코리아나 잘 이겨내시고 데디 코리아 데디 코로나 데디 코로나 안되게 지금 야외에서 이런 거는 다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야외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 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소나무도 보기 좋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무사히 이 병마를 전세계적 영어로 팬더믹이라고 하더라고 팬더믹 대역병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신의 가오와 축복으로 이 대역병 이겨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신의 가오와 자비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멀리서 차가 한 대 들어와요 차 소리 오늘 나 혼자 산다 제 개소리가 없는 날입니다 차 소리 정말 정말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대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모든 분들 시대에 가오가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 기도한단 말은 못하겠네 왜냐하면 기도를 거의 몇십년을 했는데 장가 보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가족을 만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됐네 집 주세요 그랬더니 임대주택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임대주택 달라는 얘기 안 하고 난 집 달라고 그랬지 한 3, 40평 아파트라도 그랬더니 9평짜리 임대주택 주시고 있어 하나님은 진짜 알 수가 없어 또 여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개뿔 아직까지 하룻밤도 못 자게 하고 또 차 한 대 주세요 그랬더니 개뿔 차커녕 렌터카 주네 렌터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소통이 안 돼 제 기도를 그래서 안 해요 그냥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기도하지 마세요 끝까지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차 댄스로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망했슈 댄스 망해서 빚망 엄청 졌어 USB 조회 조회수 올려주게 해서 그랬더니 조회수 커녕 조회수 개 뿔 한 명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일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각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orget tha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 asta calling